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역대급 전세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인해 전세 가격 급등과 물량 감소 등 전세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우세합니다. 차기 정부가 임대차 3법 폐지 및 축소를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키로 하면서 새 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정비 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실현되면 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가 주택과 고가 주택에 대한 가격 차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로 중저가 아파트값이 하락한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역대급 전세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인해 전세 가격 급등과 물량 감소 등 전세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전세 가격 하락이 지속되며 안정세를 보이지만 하반기 전세 시장에 대한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주간동량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10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하락세에 있지만 하반기 전세 가격을 자극할 요인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 기간이 끝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전세 가격이 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임대료 상승에 제한이 있었던 만큼 상승폭이 클 것이란 전망입니다. 높은 세금도 우려됩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국 공시가격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17.2% 오르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임대차 3법 폐지 축소,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 시장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임대차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새 정부가 여소야대 국면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임대차 3법 2 플러스 2 계약행정 청구가 끝나는 임차인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고 입주 물량은 부족하고 대폭 상승한 공시가격의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은 세입자한테 세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풀어줘야 될 정부와 국회가 대치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반기 전세시장은 상당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전세시장에 대한 불안이 더해지는 가운데 차기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선 이후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실현되면 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으로 입주 30년에 다다른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1기 신도시 곳곳에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단체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 재건축 추진단지로 구성된 분당재건축연합회는 지난 26일 서연어린이공원에서 분당재건축 촉구 주민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성남시의 노후단지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반영한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양시 일산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건축연합 추진위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포시 3번 리모델링연합회는 회의를 열고 재건축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윤 당선인의 공약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은 입주 30년이 지나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하다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노후 아파트를 재정비하고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차기 정부가 임대차 3법 폐지 및 축소를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새 정부의 최우선 해결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 이유로 임대차 3법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 중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보증금 선반영 문제입니다. 4년간 보증금을 5%밖에 올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신규 계약 시 집주인들이 향후 보증금 상승분까지 미리 반영해 집을 임대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전세 보증금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이 때문에 같은 단지 내에서도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에 따라 보증금 규모가 2배 넘게 차이나는 경우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만약 지금은 폐지된 주택임대사업자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단기에 실행 가능하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사실상의 종부세와 양도세 등을 완화하는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종부세와 양도세를 직접 수정하기 이전에도 시장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가 주택과 고가 주택에 대한 가격 차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며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30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시장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상위 20%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4,198만 원, 하위 20%는 1억 2,311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가격 차이가 10배가량 나는 셈으로 고가 아파트 한 채를 팔면 저가 아파트 10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로 중저가 아파트 값이 하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가 대출이 막히며 아파트 구매가 힘들어진 반면 고가 아파트의 경우 영향이 크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며 지역 간 격차도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습니다. 수요세가 몰리는 지역이 생기는 반면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성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기조에 새 정부 출범이 다가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집값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세한 내용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4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보압으로 전환됐습니다. 전주 마이너스 0.01%에서 하락을 멈춘 것입니다. 수도권은 4주차에 0.02% 하락해 0.03% 하락한 전주 대비 낙폭을 줄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 말 상승을 멈추고 하락 전환한 수도권 아파트 값이 9주째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 서울은 0.01% 떨어져 일주일 전과 같은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매수문의가 위축된 가운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강남권 재건축이나 일부 고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며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 지역은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다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서초구는 한강변 신축 등 반포동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0.01% 뛰었습니다. 강남구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위주로 신고가가 발생하며 0.01%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송파구와 강동구는 상승과 하락이 섞인 혼조세를 보이며 보압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강동구는 전주 0.01% 하락했는데 4주차의 보압으로 전환됐습니다. 강북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가 있는 용산구는 7주 만에 상승전환했습니다. 이총동, 한강로동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하면서 0.01% 올랐습니다. 반면 이른바 노도광 지형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노원구는 0.02% 떨어졌고 도봉구와 강북구는 각각 0.03% 내렸습니다. 이 밖의 강서구는 0.04% 하락했으며 다른 중저가 지역도 내림세를 지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마이너스 0.03%에서 4주차의 낙폭이 줄어든 마이너스 0.02%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안성시가 0.11% 뛰었는데 상대적 저평가 인식이 있는 공도업 위주로 올랐습니다. 고양시 일산 서구와 일산 동구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곳 위주로 상승해 각각 0.03%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용인시 수지구는 내물 적채 영향으로 0.12% 하락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는 영통 망포동 신축이 약세를 보이며 0.08% 내렸습니다. 인천은 0.02% 떨어져 전주와 같은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인천 서구가 0.02%를 기록해 상승 전환했습니다. 저평가 인식이 있는 마전동, 당화동의 중저가 주택에서 매수세가 나타난 영향입니다. 연수구는 송도신도시 위주로 매물이 적채되며 0.07% 하락했고 계양구는 0.04%, 부평구는 0.03% 떨어졌습니다. 지방은 0.01% 올랐습니다. 이달 1주차에 마이너스 0.01%로 하락 전환한 이후 3주차에 다시 상승해 오름폭을 이어갔습니다. 이 중 5대 강력시는 0.03% 내렸습니다. 최근 공급이 많았던 대구는 0.15% 하락했습니다. 달서구는 감산동, 성당동 위주로 하락해 마이너스 0.25%로 집계됐고 중구는 남산동, 대봉동 위주로 약세를 보이며 마이너스 0.2%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세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0.01% 하락했습니다. 전주 마이너스 0.02%에서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수도권은 5주째 같은 마이너스 0.04%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전주 마이너스 0.03%에서 하락폭을 줄인 마이너스 0.02%를 보였습니다. 매물 누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봄 이사철 수요와 은행권 대출한도 확대로 전세 문의가 증가하며 서울의 전체 낙폭이 줄어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01% 내렸습니다. 대체로 하락세가 지속되지만 재건축 또는 중저가 위주로 전세 문의가 증가하며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송파구는 장지동, 문정동 구축 위주로 하락세를 지속하며 0.01% 떨어졌습니다. 강동구는 암사동, 고독동의 주요 단지가 약세를 보이며 0.01% 하락했습니다. 노흥군은 저가단지 위주로 하락세 둔화 현상이 나타나며 전주 마이너스 0.05%에서 4주차에 마이너스 0.01%로 낙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에 강북 전체 하락폭도 축소됐습니다. 성북구는 도남동, 종암동, 기름동 구축 위주로 도봉구는 창동, 쌍홍동 위주로 하락세를 지속해 각각 마이너스 0.03%를 보였습니다. 또 강서구와 양천구는 주요 지역의 매물 적채 현상으로 각각 0.08%, 0.05% 떨어졌습니다. 경기도는 0.03% 내려 전주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산업단지 인근 직주근접 요소를 갖췄거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 강세를 보이며 이천시는 0.25%, 평택시는 0.1% 올랐습니다. 안양시 동안구는 비산동, 평천동의 입주 물량 영향으로 0.31% 떨어졌고 광명시는 철산동 위주로 하락해 마이너스 0.15% 집계됐습니다. 인천은 전주 마이너스 0.13%에서 4주차 마이너스 0.11%로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동구는 상대적 중조가 인식이 있는 만석동, 화수동 위주로 상승해 0.07%를 보였으나 연수구는 송도신도시 대단지 위주로 매물이 쌓여 0.38% 떨어졌습니다. 서구는 신규 입주 물량이 있는 청라동과 검단신도시가 약세를 보여 0.21% 하락했습니다. 지방은 이달 들어 3주 동안 보압에 머물다가 4주차의 0.01%로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5대 광역시는 내림세를 소폭 줄인 마이너스 0.03%를 기록했습니다. 대구는 0.14% 떨어졌습니다. 중구는 대신동과 남산동 신축 등지에서 매매 가격 하락과 동반해 0.31% 내렸고 달서구는 월송동, 대천동 매물 누적으로 0.29% 하락했습니다. 서구는 내당동, 중리동 위주로 하락해 마이너스 0.18%를 보였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올초 안정세를 보이던 아파트값이 다시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강남 일대와 1기 신도시가 있는 지역에서는 호가가 뛰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성은 기자와 함께 화제가 되는 청약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은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부동산시황센터에서는 이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부동산시황센터와 함께하게 되실 텐데 김성은 기자가 전해주실 청약 정보도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전해주실 청약단지는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번 주 서울 청약 접수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 건설이 짓는 하나포레나미아가 5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3량사거리 특별계획 3구역에 위치하며 총 497가구로 건설됩니다. 평령은 전용면적 39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 미아동 일대는 기름뉴타운, 미아뉴타운에 이어 강북의 새로운 주거지로 기대가 높은 곳입니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 아파트 브랜드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단지는 걸어서 우이신설선 3량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입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미아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는 내부순환도로와 동부간선도로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인근에 각종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데요. 대형 쇼핑시설과 전통시장, 고대 안암병원 등 의료시설도 근거리에 있습니다. 또 단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에는 스트리트형 상가 하나포레나 미아스케어가 들어섭니다. 송천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 성암여중 등 다수의 학교가 있으며 영훈초, 대일외고 등 명문 학군과도 인접합니다. 서울에서 세 번째로 큰 공원인 북서울구매숲과 오페산, 북한산 등 녹지공원도 가깝습니다. 포레나는 2019년 론칭한 하나건설의 주거 브랜드로 18개 단지 모두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건설은 이번 단지에 독창적인 디자인과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6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본 단지는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단지였습니다. 역세권에다가 인프라, 또 여기다가 브랜드가 주는 메리트까지 특징으로 짚어봤는데요. 과연 이번 브랜드도, 이번 아파트도 완판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이어서 다음 단지는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대 입구역 더하이브 센트럴은 5일과 6일 1순위 접수를 실시합니다. DA건설이 시공을 맡아 총 75가구를 건립합니다. 평령은 전용면적 54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로 이루어집니다. 도보 7분 거리에 서울대 입구역이 있고, 더 가까이에 서부선 공천역이 2028년 개통 예정으로 추후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출 전망입니다. 작은 단지지만 관악푸르지오와 관악현대아파트 등 인근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는 평가입니다. 백화점과 시장, 인근 서울대 입구역, 로데오 상권 등 생활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봉천초등학교, 원당초등학교, 봉원중, 동작고 등이 인근에 자리한 학세권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최근 7년간 반경 1km 내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만큼 신축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는 곳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월입니다. 사실 서울에서 청약 정보는 굉장히 또 귀한 편이기도 한데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일정까지 두 가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지방 주요 청약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에서는 대구역 자이더스타가 5일과 6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합니다. 이 단지는 아파트 424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81실로 구성된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지난해 주거형 오피스텔 공급에서 5만 5천여 건의 청약이 몰리며 6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어 이번 아파트 분양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위치는 대구시 북구 칠성독 2가 1대인데요. 이곳은 대구 도시철도 1호선과 광역철도가 정차하는 대구역 바로 앞입니다. 대구 중심에 위치한 만큼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롯데백화점이 있고 대구 대표 상권인 동성로 상권과 칠성시장, 이마트 등이 있습니다. 콘서트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 대구 복합 스포츠타운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도 다양합니다. 침산동 학원가와 동성로 학원가, 이용이 편리한 점도 장점입니다. 특히 최고 47층으로 지어지는 대구역 자이더스탄은 도심 전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시공을 맡은 GS건설은 동간 조망 간섭을 줄이고 단지를 남양 위주로 배치해 일조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련된 외관 디자인으로 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 4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도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대구에서 청약 일정 살펴봤고요.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네, 이번에는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일대의 주문진 3부 르네상스 오션폴에는 5일 1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단지는 총 234가구로 전용면적 73제곱미터, 77제곱미터, 84제곱미터가 있고 산부토건이 시공합니다. 동해안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단지인데요. 지대가 높아 중간층 이상부터 일부 가구에서는 동해바다 조망이 가능합니다. 단지 바로 옆에는 근린공원이 있고, 서쪽은 오대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강릉 명소인 주문진 해수욕장과 영진해변이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합니다. 교육과 교통 여건도 빠지지 않는데요. 주문진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도보거리에 있고, 주문진 중고등학교와 강원도립대도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또 KTX 강릉역과 주문진 시외버스 종합터미널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지와 맞닿아 있는 7번 국도로는 강릉 도심과 양양, 속초 등으로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강릉시는 수도권에 비해 부동산 규제를 비교적 덜 받는 곳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만 지나면 세대원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점제 비중도 낮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없으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강원도 강릉 이야기하니까 너무 놀러가고 싶어지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입지도 좋고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 있는 단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니까 다음 가볼 지역이 심지어 제주예요. 자, 제주에는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네, 다음은 제주로 가봅니다. 제주시 용담 이동일원의 호반서밋 제주는 4일 1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와 113제곱미터,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됐습니다. 총 213가구이며,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호반건설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호반건설은 이 단지를 통해 제주도에서 호반서밋 브랜드를 처음 선보입니다. 단지는 남양 위주 배치와 일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개방감을 더했습니다. 대형 팬트리와 드레스룸을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각종 커뮤니티 시설도 두드러지는데요. 단지 내 중앙부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있는 워터플레이 가든과 어린이 놀이공간인 키즈 액티브 가든을 설치해 입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지상은 차 없는 단지로 조성해 안전을 확보하고,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등도 마련됩니다. 호반서밋 제주는 대표 관광지인 용두암 해변 가까이 위치하며, 일부 세대에서는 바다 조망이 가능합니다. 용담공원, 올레길, 용령계곡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도로망을 이용해 제주도 곳곳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제주국제공항과 시해버스터미널, 항만여객터미널도 인접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4월입니다. 지금까지 청약 접수를 앞둔 단지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단지가 당첨자 발표를 예정되고 있나요? 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들어서는 안양역 프루지오 더샵이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이 아파트는 기존 지능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2736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됩니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이 단지는 만안구와 동안구의 경계선에 위치해 두 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교통여건도 양호한데요.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단지와 직선 500m 거리에 있어 서울역까지 40분 이내로 이동 가능합니다. 또한 월곡과 판교를 잇는 복선전철인 월판선 안양역이 도보거리에 개통 예정으로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이 노선은 지난해 4월 착공해 2026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지와 두 정거장 떨어진 곳에는 GTX-C 노선이 계획된 금정역이 있습니다. GTX-C는 양주에서 삼성역을 거쳐 수원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후 이 노선이 개통하며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개발 호재에도 눈길이 가는데요. 안양시는 안양동 옛농림축산검력본부 부지에 행정업무복합타운을 세울 계획입니다. 부지의 절반가량은 공공용지, 나머지 절반은 복합개발용지로 구성됐습니다. 공공용지에는 복합체육센터와 노인종합보건복지관, 만안구청사 등이 지어지고 복합개발용지에는 첨단 IT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2024년 10월 입주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단지들 살펴봤습니다. 김성은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또 한 번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청약 당첨에 청약의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시험센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